Hi! 자 오늘은 이 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명사나 대명사일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those of their environment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those라는 것은 대세 복수형이잖아요. 그것들이란 뜻이겠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뭘 가르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명사에 줄이 거져 있으면 이게 뭘 가르치는지를 봐야지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1번 보시면 자 보시면 어떤 그룹의 작은 그룹의 상어들은 진화시킨다. 그들의 몸 온도를 유지시키는 능력을 몇 도 정도 더 높게란 뜻이겠죠. 그들의 환경의 그것들 보다란 뜻인데 그러면 지금 뭐 보다라는 뜻이냐면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환경의 온도보다 더 높게인데 온도가 지금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those가 아니라 여기는 that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자 2번 가볼게요. than us 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than을 세모를 해보세요. 그 than은 병렬구조 and나 뭐 이런 접속사처럼 이렇게 세모를 하고 양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ing면 than 뒤에도 ing 이런 식으로 뭐랑 비교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가볼게요. 자 cats are very sensitive to change. 고양이들은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their senses are far more developed. 그들의 감각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 우리의 것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우리보다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들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비교하는 게 they랑 us가 아니라 their senses and our sense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글자로 쓰려면 한 단어로 쓰려면 ours라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 가볼게요. ask you 이렇게 돼 있는데 너한테 물어봐란지 누구한테 물어봐란지 볼게요. 자 보시면 write down your strengths and ask you. 요까지만 해도 문제는 풀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앞에 뭘까요? you가 생략된 명령문이겠죠.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you잖아요. 너잖아요. 그죠? 너의 강점을 써라. 그리고 너에게 물어봐라. 이거 같은데 그럼 보세요. you ask you잖아요. 그죠? 너가 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는 you가 아니라 yourself가 돼야 되나 봐요. 그죠? 혹은 뭐 복수용으로 쓰실 거면 yourself 쥐 써도 되고 어쨌든 you는 틀린 거죠.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는 제기대명사, 셀프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가볼게요. his foot. 자 이게 맞는지 볼게요. 자 한 시간 후에 이 구조원들이 할 수 있었다. 이 노인을, 나이 든 남자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근데 보시면 보세요. 주어, 동사 이게 문장이 여기서 끝났죠. 근데 또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신에서도 단골일 거예요. 내신은 뭐 서술형까지도 이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어, 동사가 있고 또 동사가 올 때는 풀의 역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할 거고 이게 없으면 이거의 역할 똑같이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장과 문장이 컴마로 연결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s를 없애고 who's라는 관계대명사로 붙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뭐 and he'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many film stars find it 자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게 이 it이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고 to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짜 목적어고 이게 가짜 목적어고 이게 진짜 목적어란 뜻이거든요. 원래는 to live a normal life를 difficult 앞에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헷갈려서 그 자리에 그냥 it이라는 아이 집어넣어 주고 이 긴 아이는 뒤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죠. 가짜는 it을 써야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5번은 맞는 건데 여기는 오답으로 damn 같은 걸 써놔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to live a normal life잖아요. 정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자 6번 보시면 디아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사과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사과가 있으면 이상하다 그죠. 첫 번째 사과는 원이에요. 첫 번째 사과는 원이고 두 번째 사과는 어나덜이에요. 세 번째 사과도 어나덜 뭐 수천 수백 전부 다 뭐예요? 어나덜이고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얘를 디아덜이라 그래요. 나머지다 해서 디아덜 더가 붙으면 마지막에 유일한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얘가 지금 유일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나덜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이란 뜻이니까 그 또 다른인지 아니면 나머지인지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방향이 하나 혹은 나머지 이게 아니잖아요. 에어플레인이 갈 수 있는 디렉션은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디아덜이 아니라 어나덜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하나가 아니니까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이게 a lot of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셀 수 없지만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그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저랑 같이 문제 들어가 볼까요? 1번 가볼게요. 1번에 heads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묻는 것 같아요. 그죠? every가 주어면 이거는 단수동사가 와야 되니까 해지 맞아요. 그죠? 자 2번 보시면 데이에 줄이 그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구조를 살펴볼까요? human beings couldn't live without change in their environment and all the changes require their response 어? 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장과 문장이 and로 연결된 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 they involve에서 뒤에 문장이 또 나오는데 얘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접속사나 혹은 관계대명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일단 얘는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갈지를 봐야겠죠. 인간은 환경의 변화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반응을 요구를 한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반응인가 봐요. 그러면 얘를 명사니까 그 사물이니까 위치로 받아야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제가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을 틀리게 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It is okay to have a problem. 이거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인 것 같아요. 문제를 가지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 2 맞는 거거든요. 다음 4번 가볼게요. 이즈에 줄이 거져 있네요. 주어를 찾아볼까요? many are afraid at admitting to having a problem. 자, admitting이 주어인 것 같아요. 그죠? 동명사, 뭐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주어니까 이즈 맞죠? 5번 가볼게요. 새로운 어떤 것. 자, 뭘 가르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problem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익숙한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 그죠? 그러면 problem을 받으니까 one 맞는 거죠. 하나 뭐 약한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it이 들어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뭐냐면 it은 누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없어요. new it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꾸며주려면 new one으로 쓰셔야지 new it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가볼게요. call it by name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가볼게요. some teachers will ask you to call it by name. 이게 가르치는 게 이신지 혹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가야겠죠. how you address your professors depends on the many factors such as age, colleague, culture, and their own preference. 어, 네가 너의 그 교수를 어드레스는 부르다로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부르는지는 이게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은 달려있다.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뭐 나이, 뭐 대학 문화 그들 자신의 뭐 선호도에 따라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너에게 부탁한다. 그들을 이렇게 막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게 이시 아니라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미답이겠죠. 그죠? 음, 이거는 수능까지는 아니고 내신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대학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한다. 맞는 것 같죠? 음, 2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즈에 줄이 거져 있으니까 주어 찾아볼까요? but be aware that one of the sure is the ways to the upset professors. 자, one of the 하면은 이렇게 주어가 5부 뒤에서 앞을 꾸며져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란 뜻이니까 원이 주어인 거죠? 그럼 이즈 맞잖아요. 그죠? 4번 가볼까요? most professors see themselves in a position of a professional authority. 자, 많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들 자신을 바라본다. 어, 전문적인 권위의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죠? 5번 그들은 they no more want to be called john or maria. 그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자, 불리는 거죠? 교수님들 입장에서 불리는 거니까 to be called가 맞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문제 들어가 볼까요? 1번에 starts에 줄이 거져 있으니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봐야겠어요. 자, succeeding in the what you do. 자, 성공하는 것을 네가 하는 것에서 이게 단수잖아요. 뭐냐면은 동명사는 단수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성공하는 것이니까 s 있는 거 맞고 자, 이번에 himself는 he considered himself니까 이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지를 보셔야겠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귀찮지만. 자, 앞에서부터 쭉 가볼게요. It doesn't matter if you run a company or sell letters in the mall room. 중요하지 않다. 네가 뭐 회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매일 룸에서 이 편지 뭐 분류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Succeeding in what you do starts with taking ownership of the task. 네가 하는 것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어떤 임무에 주인의식을 갖는 거다. 이 말이겠죠? 그거로 시작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의 관계가 회사와의 그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가 뭐 forced out 하면은 내쳐졌다는 거겠죠? 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을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온 이 톰 윌리엄스 그가 그 자신을 생각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번에 me라고 돼 있어요. 뭐를 가르치는지 또 봐야겠죠? He says, I can't stand people who played a victim. None of this was anybody's choice but me. 그는 말했다. 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 희생하는, 플레이르 빅틈 하면은 플레이르 빅틈 하면은 희생자인 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희생자인 척하는 사람들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이것들 중 아무도 누구의 선택도 아니다. 단지 내 거다란 뜻이죠. anybody's choice가 아니라 내 거다니까 이거는 답은 마인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내신에 나올 것 같아요. anybody's choice가 아니라 my choice니까 이걸 줄여서 mine이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4번은 쉽네요. 그죠? a great deal of는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랑 오니까 responsibility 셀 수 없으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그들의 일, their work outfit니까 그 가르치는 게 뭔지를 봐야겠죠?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이 그 노동자들인가 봐요. employee이니까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책임감을 느낀다. 그들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s 붙었으니까 대열 맞죠? 넘어갈게요. 자 4번이에요. 자 토스드 하면은 토스가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볼게요. countless tons of salts are tossed over the ice covered roads. 자 정말 셀 수 없는 소금들이 던져진다. 소금의 입장에서 던져지는 거니까 맞는 거죠? 2번 넘어갈게요. foams 동사에 줄이 거져 있으니까 주어 찾아볼게요. the salt dissolved into the tiny layer of water. 자 그 소금은 분해가 된다. 용해가 된다. 작은 층. 물의 작은 층에 그것은 이 뭐야 얼음기를 덮고 있는 그리고 형성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르치는 게 어... salt가 분해가 용해가 돼서 형성한다니까 지금 단수 단수 맞죠?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2시 가르치는 게 뭔지 봐야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 올서부터 가볼게요. as salt changes from the solid into the liquid solution 소금의 변화가 소금이 변할 때 그 소금은 고체잖아요. 고체에서 액체의 그 상태로 변할 때 그것은 release a tiny amount of heat. 이것도 가르치는 게 지금 소금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단수 맞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allow to 돼 있네요. 자 보시면 this부터 가볼게요. this hits melt a little more of ice on the layer below making more water that allows even more the salt to dissolve 더 많은 물을 만드는 것 만들면서란 뜻이겠죠? 이 물이 하는 게 더 많은 소금을 용해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water가 지금 이 선행사죠. allow's의 선행사니까 단수 단수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it이 가르치는 거 볼게요. the process repeats it again and again. 그 과정은 반복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근데 과정이 그 과정 자체를 반복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의 itself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암튼 이게 답이 5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뒤로 지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법 실력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